가라지의 비율을 설명하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율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Pinkechner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은 많은 자신의 아이들의 마음을 운영하는 것이다.